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좌 한찬송 입니다 오늘은 pdf 두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를 보면은 306페이지 부터 311페이지 까지 되어 있구요 여기 있는 것은 312페이지 부터 317페이지 이렇게 두개의 pdf 를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pdf 합치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무료로 인터넷에서 pdf 파일 병합하기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두가지 파일을 1번부터 넣고 2번을 넣습니다 그 왼쪽부터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구요 이 상태에서 업로드가 먼저 다 되고 나면요 pdf 합치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두개가 하나로 합쳐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파일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됩니다 네 다운된 걸 볼 수 있는데요 306페이지 부터 317페이지 까지 두개의 pdf 를 간단하게 구글에서 pdf 합치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바로 메뉴에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서 쉽게 pdf 두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